전 세계 한인 청년 지도자들이 모여 한민족 뿌리를 체험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모색하는 세계 한민족 청년 지도자 대회가 서울과 파주, 인천 등에서 오는 10월 24일부터 8박 9일 동안 열립니다. 세계 한민족 공동체제단이 주최하고 재외동포재단 등이 후원하는 이 대회는 20대부터 40대 초반 재외동포 청년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참가 희망자는 9월 15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